똑똑한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똑똑한 모빌리티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미래 도시를 바꿔나갈 주도 산업군으로 모빌리티가 꼽히고 있습니다. 모빌리티라고 하면 자동차 움직이는 수단을 말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모빌리티는 단순히 탈 것에 그쳤다면 지금의 모빌리티는 또 앞으로의 모빌리티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아주 혁신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더 똑똑해진 모빌리티가 가져올 미래 사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럴 법한 게 우리가 전화기는 전화 걸고 받고 했잖아요. 전화기로 별걸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자동차가 뭔가 생활을 바꾸는 수단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 사회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기술들을 볼 수 있을까요? 먼저 해외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동그란 바퀴를 갖고 있는 건데요. 가정 내 보안관 역할을 하는 가정용 로봇입니다. 미국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 A사에서 이 가정용 로봇 분야에 아주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에 최초로 출시한 이 가정용 로봇입니다. 아주 귀엽죠. 이용자가 집에 없을 때 반려동물의 움직임을 검사를 하고 또 짧은 영상을 찍어서 이용자에게 보내주기도 하고요. 문이나 창문이 열려 있으면 이용자에게 확인이 필요하다는 알림을 전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스타워즈 R2D2 같이. 그렇네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생긴 것도 그렇고. 그런데 로봇이 그냥 청소하던 시대가 아니고 이제 지방 곳곳을 순찰을 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주인에게 알려주고. 장거리 여행, 오랜 여행하고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겠네요. 정말 그렇겠네요. 저 R2D2 쓰임이 아주 다양합니다. 스마트 TV나 전자책 단말기 또 AI 스피커, AI 카메라 역할까지 아주 만능입니다. 이것처럼 외부인의 침입에서 집을 보호하는 기능도 하고 또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까지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가정용 로봇인데요. 향후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로봇하면 그냥 뭐 삐리비리, 삐리비리 이게 다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봇은 말벗이 돼주기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집도 지켜주고 능력이 정말 대단해졌습니다. 우리 태권브 이때 주전자 로봇이. 맞네요. 주전자 로봇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기술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국내 모빌리티 업계도 미래의 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달이죠. 국내 자동차 기업 H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양산형 오피스 버스, 이동형 사무실을 출시했습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사무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건데요. 승객들이 차 안에서 저렇게 업무를 보거나 쉴 수도 있고요. 속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사양을 구현한 게 특징입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업무 처리도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내부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 어떤 모습을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미리 차량의 내부를 좀 둘러봤는데요. 각 공간의 용도에 맞춰서 다양한 기능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크게 먼저 개인 업무 공간, 그리고 그룹 협업 공간, 수납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개인 업무 공간은 편하게 안고 누울 수 있는 프리미엄 리클라이닝 시트, 그리고 좌석마다 달린 개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또 업무용 사이드 테이블 등을 탑재해서 이동 중에도 아주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룹 협업 공간에는 영상 회의 시스템, 접이식 회의 테이블 등으로 소그룹 회의를 할 수 있는 좌석을 마련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수납 공간은 고객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야, 이제 이동하면서도 일을 해야 되는구나. 정말 어려워요. 너무 쉬면서 너무 좋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얼마 전에 또 축구팀에 전달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축구팀 가면서 좀 쉬어야 될 텐데, 일하게 됐습니다. 작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2021년 K리그 우승 및 사상 첫 5연패 달성을 한 팀이죠. 전북 현대모터스 축구팀에 작전 지휘차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 차는 선수단과 코치진이 활용할 수 있는 13개 승객석이 있고요. 또 이동 공간과 회의 공간을 분리해서 전술 차량의 특징을 극대화했습니다. 또 효율적인 프레젠테이션, 또 경기 현상 분석을 위해서 65인치 TV와 소파까지 준비를 했고요. 또 오퍼레이터 전용 시트까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 버스의 효율적인 작전 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실이자 또 선수들에게 안락한 휴식을 제공하는 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아니, 버스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호텔 같은데요. 그런데 방금 국내 최초 양산형 버스라면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먼저 이게 아주 옵션이 다양합니다. 시트 구성을 다양화해서 실제로 양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본형 10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13인승 버스의 경우에는 다인원 승차형이 있고요. 또 그룹 협업 공간을 전면으로 이동시킨 업무 공간 확대형, 그리고 시트를 두 개 추가하면 이동 및 협업형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대략 5억 원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0인승 버스는 약 5억 8천만 원대, 13인승 버스는 약 5억 3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대로 출시가 됩니다. 요즘 일과 휴가를 함께한다는 워케이션이 뜬다고 하잖아요. 아마 여러 곳에서 이동식 사무 공간을 찾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점점 커지는데 개인이 저런 거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편안하고 좋으니까. 다 해결하면서. 그리고 로봇을 활용해서 또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도 본격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H사는요. 로봇을 활용한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실증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실증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R호텔, 그리고 경기도 수원의 주상복합 단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투입이 된 로봇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플러그 앤 드라이브 모듈. 약간 좀 말이 어렵습니다. 지금 P&D 모듈을 기반으로 제작이 됐는데요. 여기에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최적화된 경로를 찾아서 물건을 배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봇 C호텔에 물건을 배송해준다. 작동법이 좀 궁금한데요. 이 P&D 모듈을 적용한 로봇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치킨을 먹고 싶던 한 이용객 휴대전을 들어서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 객실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송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눈을 한 배송 로봇이 움직입니다. 로봇을 배달하는 모습은 고객이 실시간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잠깐 타지 않고 있다가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타죠. 방금 이렇게 타지 않을 때는 승객이 만 원이면 얘가 이 눈으로 감지를 한 다음에 타지 않는 거죠. 똑똑해라. 이렇게 탑승이 어려울 땐 기다리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혼자 엘리베이터까지 탈 수 있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이게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이 적용된 로봇이어서 장애물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가 있고요. 또 기존 서비스 로봇 대회에 비해서 좀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재함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투숙객 치킨이 식기도 전에 이렇게 맛있는 치킨을 아이들에게 배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봇이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는 이거 자체만으로 좀 신기한데 이보다 더 복잡한 곳에서도 배송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의 한 주상복합단지였는데요. 이곳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람 대신에 로봇이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고객이 주상복합단지와 연결된 쇼핑센터에서 음식을 주문을 하게 되면 로봇이 정확한 동호수를 찾아서 현관 앞까지 나르는 그런 형식이었는데요. 이 로봇은 무선통신으로 공동 현관문을 열어서 아파트 내부에 진입을 하고 관제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엘리베이터를 호출을 했고요. 또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도어 투 도어 D2D 방식의 서비스를 선보였다는 소식입니다. 네.